변방의 들깨들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외딴 오아시스는 이제 천적들로 붐빕니다 새끼들에겐 위험합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새끼를 잃을 수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새끼들에겐 위험합니다 새끼들에겐 위험합니다 새끼들에겐 위험합니다 불굴의 우두머리 몰라오가 앞장섭니다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죠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어떤 대가가 따르든 무리를 보호하고 먹이를 구해야 합니다 무리 전체의 협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목숨을 건 사투를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모두 하나가 돼요 새끼들의 목숨과 무리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강렬에겐 위험합니다 분리적으로 있는 위험합니다 둘은 아이 다섯은 학원입니다 이런 공간을 보호하고 있다면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